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짜 역대급으로 정신 나가버린 아니 완전히 미친 사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야 이거는... 일단 보고 이야기합시다. 제목 우리 회사 선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어쩌고 농담으로 어머 선배 졸지에 고아 돼버렸네? 이렇게 말할 때가 쫓겨났거든요.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원제 빈소에서 농담하는 거 이게 지나친 처사였는지 여러분이 보시고 판단 좀 해주세요. 제목 그대로예요. 제가 장례식장에서 농담을 좀 했는데 이게 정말로 그 자리에서 쫓겨날 정도로 나쁜 거고 미친 건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직장 대선배가 부친상을 당했거든요. 뭐 비록 고인이 80대로 이미 고령이긴 하지만 이게 뭐 노안 같은 게 아니고 당뇨병이 주 원인이었다곤 해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저는 먼 거리를 달려가 고인과 상조에게 예를 다 했고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선배가 제자리로 다가오더군요. 그리고는 꽁꽁아 와줘서 고맙다 이런 인사를 건네왔고 그 이후로도 잠시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 이때 가만히 살펴보니까 선배 표정이 그러니까 미소를 띄곤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짙은 어둠이 갈려있더라고요. 슬픔 같은 거. 그래요. 이게 뭐 모르는 남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특히 이젠 어머니도 안 계신 상황이니까 더 슬프지. 이런 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선배의 근심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웃으라고 어머 선배 졸지에 고화되네요. 이런 농담을 건넸거든요. 정말 100% 순수한 의도의 농담이었는데 선배가 그 순간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왜 화를 내는 거야? 게다가 당시 실장엔 저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조문객들이 상당수 많이 있었고 그분들이 우리 쪽을 바라보며 불편해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정말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막 소리 지르면서 너 미쳤냐고.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일단은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나왔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거 말이 좋아서 그냥 나온 거지 따지고 보면 쫓겨난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나 쫓겨난 거야 지금. 참고로 저요. 이때 부조금만 10만원 넘게 했어요. 아니 10만원 했어요. 거기다 서울에서 문경까지 그 먼 거리를 직접 운전해 달려갔습니다. 그만큼 제가 존경하는 선배였으니까 그랬던 건데 아니 위로기업 농담 좀 했다고 이런 반응이라니 너무 섭섭해요. 말이 안 돼. 특히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동료들이 그래요. 막 저한테 대놓고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선을 넘었다고. 너 선 넘었어. 미쳤어. 이런 말을 해요. 혹시 여러분들도 선을 넘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선 근처에도 안 갔다고 보거든요. 이게 정말 맞아요? 내가 이런 대접을 맡는 게 맞냐고.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이건 뭐랄까 그 자리에서 소주병으로 니 대가리를 깼어도 때린 사람은 정당방위가 아닐까? 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생각은 어때요? 내 댓글 졸지에 고하됐네요. 어이가 없다. 아니 도대체 머리를 왜 달고 사는 거야? 그냥 단순히 눈, 코, 입을 붙이기 위한 대가리? 그런 건가? 그렇구만. 2번 아 사람이 못 배워서 무식하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거는 뭐 할 말 못할 말 아예 구분도 못하고 사네. 거기다 지금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어. 정신 꺾였어. 어쩜 좋아. 3번 그래 너도 언젠가 졸지에 고하가 되는 날 누군가 그런 너를 보고 실실 쪼개며 야 너 졸지에 고하됐네? 이렇게 말해주길 바란다. 너는 부모가 돌아가시는 일이 뭔가 특별한 일로 느껴지냐? 자식이 먼저 가지 않는 이상 누구나 다 겪는 일이야. 근데 너 가정교육 수준을 보니까 이미 없이 컸구나 싶기도 하다. 4번 짐승이 사람 탈을 써도 그 정도 살이 판단을 하겠다. 어이고 옌병 5번 네 그래요. 님은 선 근처에도 안 간 게 맞아요. 딱 봐도 천성이 천박하고 못 배워 먹었는데 겨우 그런 수준에서 선이 뭔지는 알겠나요? 점선이랑 실선이나 구분하고 살면 그나마 다행이지 뭐. 6번 님은 그냥 소시오패스, 지능장애로 보여요. 100살 어르신이 병 없이 자다가 돌아가셨다 해도 조문객들은 호상이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분한테 싸래기 안 쳐맞은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나 같으면 너 죽었어. 네 됐으니 지금 님이 든 예시가 바로 호상입니다. 솔직히 80세 이상이면 거의 100% 호상이라고 봐도 돼요. 2번 아니 승희야 누가 호상인 걸 모르냐고. 하지만 아무리 호상이라 하더라도 그걸 제3자가 이야기하는 건 무식한 짓거리는... 무식한 거야. 직계가족이나 그래도 호상입니다 하는 거지. 너 진짜 병원 좀 가봐라. 나 지금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너 큰일 나겠다. 7번 그래? 오늘 밤 니네 엄마 아빠 비명횡사. 이제 너도 고하네? 아 물론 농담이야. 됐으니 뭐? 2번 헐! 얘 발끈하는 것 좀 보소. 야야 농담이라고 하잖아. 이거 완전 내로남불이네. 꿀꿀꿀꿀 8번 이거 내가 현실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대가리가 남들보다 조금 가볍고 저렴하다 싶으면 어딜 가서 뭔가를 해보려는 시도 이런 거 하지 말고 특히 생각이라는 거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말고 그저 남들 하는 대로 조용히 따라만 해라. 제발 어? 알았냐? 9번 이런 건 절대 농담이라 할 수 없고 10만 원이 아니라 1조를 부조했어도 용이 될 수 없는 말이에요. 개소리죠. 아니 상가집에서 상주에게 고하됐니?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해? 미친 거야? 만약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 장례식장의 여포실이 바로 님 자리가 될 수 있던 거였어요. 그 상주분 이걸 어떻게 참았대? 어우 진짜 부처님이다. 10번 아이고 그래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슬퍼하는 사람을 농담으로 놀려주려고 그 먼 길을 행차하셨나요? 참 대단한 걸 하셨습니다. 그래? 끌익끌익끌익 추가 이제야 확인하는 건데 당신들이야말로 선을 넘네요. 악플 되게 많아.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만은 부조액수가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제가 서울에서 문경까지 왕복을 했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 이제 뭐 참작 후에 판단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뭐 시간이랑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래서 그 긴 거리를 그 먼 거리를 직접 운전까지 했을까요? 아니 왜 이런 걸 생각은 안 하는가? 댓글 1번 헐 추가 좀 보소. 뭐지? 진짜 사이콘가? 문경이 아니라 미국 그리고 10만 원이 아니라 1억을 내서도 귀싸대기 안 쳐맞은 게 다행이지. 댓글 미국이면 귀싸대기가 아니라 발가리 총 맞았죠. 끌익끌익끌익 3번 나는 처음에 제목만 보고 상주가 아닌 조문을 갔던 조문객들끼리 농담으로 작게 아이고 그래도 호상이네 뭐 대충 이런 정도를 말한 건가 싶었는데 뭐? 상주한테 고화됐다 야 이러니까 사탄이 실직을 하는 거예요. 덜덜덜덜 4번 그래서 서울 문경 왕복에 부조 10만 원을 했으면 미친 소리를 지져도 된다 이거냐 지금? 그런 거야? 네 부모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디? 아니면 애초에 부모가 없었나? 그런 건가? 5번 여러분 제가 선배를 위로하다가 정말 본의 아니게 이런 말 실수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선배 마음을 풀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아니고 추가까지 와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너 뭐냐? 6번 신기하네. 이런 게 어떻게 여태까지 살아있는 걸까? 이런 정신 상태면 죽어도 벌써 돌에 맞아 죽었을 텐데 말이지. 운 좋다. 7번 이제 조금 있으면 졸지에 백수될 듯. 꿀꿀꿀꿀꿀. 여러분 지금 이 사연 이거 주작이다 아니다 해가지고 말 되게 많거든요. 솔직히 누가 봐도 주작 같잖아. 미친거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휴 설마 주작이겠지 했는데 야 또 이걸 보면 또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보면 보이십니까? 지금 장례식장에서 먹방 방송하는 거예요. 꿀떡, 인절미, 귤, 식혜, 장례식 먹방. 헐 저기요. 비난은 하지 말자.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세상 말세구만. 아무리 매니저라도 생각을 좀 해보세요. 누군가가 돌아가신 자리에서 방송이라니 미친 거야. 아니 꽁꽁 내 장례식장에서 뭐하는 짓거리야? 뭐 부친상이라고? 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먹방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돌아가셔서 오랜만에 다들 모였다. 너무너무 오랜만에 본 친구들 반갑스. 먹스타그램 장례식장 육개장 맛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래도 맛은 있다. 지금 이거 육개장 장례식, 장례식장, 장례식 룩.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스타그램. 산파람이 막팔가요. 연애 중. 이야. 좋은 곳으로. 이런 세상인데. 이런 거라고 뭐 없다는 그게 없잖아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봅니다. 이게 다 유연이가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큰일이다 정말.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